한국에 있다는 것을 참 기쁘게 여깁니다 그나저나 오늘 밤에 우리가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모습들이 참 은혜올스러웠습니다 그나저나 오늘 밤에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가르치는 예배를 함께 생각하길 원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적은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리지만 기적은 다른 곳에서 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성경에 간단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성경에 한 세 장 정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밤에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의 성령을 열으십시오 제가 오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가난한 땅으로 부르셨습니다 나이가 많았고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의 아내와 그의 조카 롯과 함께 떠났습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롯은 그의 아들 같은 조카였습니다 가난한 땅에 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 아브라함과 롯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엄청나서 그 축복을 통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의 문제는 여러 분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 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다면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오면서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예배 공간에 부족함이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고 어디에 가겠습니까? 뉴욕, 메나탄에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비쌉니다 이게 문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 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문제는 그들에게 너무나 많은 양과 짐승들이 있어서 땅이 부족했습니다 서로 양치기들이 서로 싸우면서 물의 싸움을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가서 우리가 싸우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우리는 친척이다 아브라함은 그가 나이가 많고 삼촌이었지만 그는 그의 조카 롯에게 새로운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약에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가고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내가 오른쪽으로 가겠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강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였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싸울 필요가 없기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실 겁니다 그날 롯은 이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롯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실수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롯은 그에게 눈으로 보이는 것을 통해 결정합니다 그가 동쪽을 보면서 아름다운 땅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그의 종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하이파이브 하고 있었습니다 기쁘고 하고 있었습니다 예, 지가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땅을 향해 갈 것이다 그가 몰랐던 곳은 바로 그쪽이 소돔과 고모라가 있던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보면 눈으로는 참 좋은 게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결정하실 때 보이는 것과 여러분의 머리로서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여기 계신 여러분 몇 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결혼하고 싶은 그 남자는 그 여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잘생겼습니다 이쁩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을 상담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것이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괜찮으니까 결혼하고 나서 그를 내가 교회를 데려오면 그가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그건 성경에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는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잘생겼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겼는데 여러분의 배우자와 함께 기도를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길은 우리에게 최고의 길입니다 롯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보기 좋아서 이쪽으로 향해 갔습니다 롯은 소담과 고마를 향해 갔지만 거기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도시에 거주하게 됩니다 계속 이야기가 계속되지만 아브라함은 뜨거운 여름날 그의 텐트 바깥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 명의 손님이 그의 텐트로 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알 것이지만 이 사람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세 명의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세 명 중에 한 사람은 천군의 천사라는 호칭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세 분을 보고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겠습니다 거기서 함께 식사를 나눕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성경에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할 때 친구와 대화한 것처럼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친구라고 연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천사들이 이제 집을 떠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천사 아브라함이 물어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가 친밀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비밀을 알려줬습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싶으면 한번 손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비밀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구마라의 그들의 우음소리가 내가 들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도시에서 그들이 울고 또 하나님 앞에 불리는 소리들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안에 있는 사탄의 영혼 여성이 다 학대를 당하고 있고 아이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고 제가 살고 있는 뉴욕에서 일어나는 모든 범죄와 죄를 보면서 뉴욕에서는 어떤 소리들이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고 있을까 제가 살고 있는 그 뉴욕 시리에 그 더러운 것들이 어떤 이야기들이 웃음소리들이 하나님 앞에 가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거기에 가서 보고 내가 거기서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한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의 생각은 그의 조카 로시 거기에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내 조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두 천사들이 떠나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을 일대일로 만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개인적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타락됐는지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에 50명의 의인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그의 조카 로스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은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50명의 의인들이 있다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45명은 어떻습니까 내가 그렇게 하겠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되겠지만 하나님 마음 40명이 있다면 하나님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화를 내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즐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인데 넌 누구하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30명은 어떻습니까 30명도 내가 구원하겠다 주님 만약에 20명이 남아있다면 아직도 소돔과 고모라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내가 20명도 살려주고 싶다 주님께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하겠는데 만약에 1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10명의 의인들이 있다면 내가 그 도시를 멸망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롯과 그의 가족들이었습니다 먼저 떠났던 천사 두 명이 먼저 소돔과 고모라에 도착합니다 그 도시의 정문 앞에서 롯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천사들은 그 문 앞에 정문 앞에 있는 롯을 보고 나는 여기에 있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롯을 소돔에서 만나게 됩니다 여기에 머물지 말고 우리 집에 오라고 초청합니다 왜냐하면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알기 때문에 자기의 집으로 천사들을 초청합니다 천사들이 두 명이 롯의 집으로 향해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도시에 있는 소돔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롯의 집에 다 모이게 됩니다 롯에게 계속 화를 내면서 소리를 줍니다 너희 집에 지금 들어온 두 남자들을 우리가 만나고 싶다 우리가 그 남자들과 함께 섹스를 하고 싶다 롯이 밖에 나가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들은 아무의 말을 듣지 않기로 너는 누군데 너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너는 이 도시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이다 그 두 남자들을 우리에게 주라고 얘기합니다 그 두 천사들이 나와서 롯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옵니다 사람들의 눈을 가리게 해서 그들이 어디로 도망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 도착합니다 전사들은 롯에게 너희 가족들을 데리고 이 도시를 떠나라고 명령합니다 이 도시는 멸망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고 하나님의 화가 넘쳐서 이 도시는 멸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너희 가족들을 데리고 나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그의 사위들에게 갑니다 빨리 여기를 떠나라 하나님께서 소돔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 사위들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왜냐하면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들의 삶에 경고의 말씀을 할 때 그들은 우리를 비웃고 있습니다 심판의 날에 오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믿고 믿으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제가 살고 있는 뉴욕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 당신이 말하고 있는 예수 저리 가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하고 할 것입니다 내가 잠자고 싶은 사람은 내 마음대로 뽑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당신이 얘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당신의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새로운 출발이 가능합니다 다 농담인 줄 알아요 그는 다시 돌아가서 그의 아내와 그의 딸들을 만납니다 시간이 얼마나 많다 우린 빨리 이곳을 떠나야 된다 성경이 보니까 롯은 그의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을 그가 검토하기 시작합니다 롯은 그의 가지고 있는 모든 아이패드, 전화 이런 것을 이걸 가지고 가야 되나 그냥 버리고 가야 될지 그는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갖고 있는 이 좋은 것들을 그냥 두고 떠나야 된다는 그의 마음 성경이 보니까 천사가 롯에 손을 잡고 그의 딸과 그의 아내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 빨리 떠나야 됩니다 우리가 떠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롯은 기도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롯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데서 예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사들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천사들은 그를 빼내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여길 떠나기 전에는 우리가 심판의 멸망의 말씀을 선포할 데 없다고 얘기합니다 롯과 그의 아내와 딸들이 거기를 떠납니다 그들이 떠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마라의 멸망을 선포하십니다 하늘의 모든 연기와 열을 통해 그 땅을 멸망시켜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반목사님께서 읽어주신 오늘 말씀에 우리가 도착합니다 그 다음 날 아브라함은 언덕 위에서 하나님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는 소돔과 고마라를 향해 봤을 때 그래서 도시에서 연기가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여기에 기록된 참 엄청난 놀라운 이야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이 그거의 말씀의 능력을 빼앗기 않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롯을 소돔과 고마라에서 구원하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롯이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까? 그가 기도했습니까? 그가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해서 기도한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 한 분을 기억했습니다 그의 기도와 그의 믿음이 너무나 강대했습니다 천사들이 롯이 떠나기 전에는 이 도시의 멸망을 내가 선포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만졌고 내 조카 롯을 구원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더 우리에게 황당한 것은 아브라함은 그의 기도를 통해 롯의 이름을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는지 알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마라에서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열 명의 의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예배를 즐기셨습니다 그의 믿음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의 조카를 붙잡았던 그 신뢰하는 마음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롯을 구원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 삶 속에 오늘 성령님께서 롯 같은 것을 여러분의 삶에 허락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형제 여러분의 어머님 또는 아버님 여러분의 가족 중에 한 명 여러분의 사랑하는 친구 그들은 소돔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들은 즐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선지자가 예언자가 모든 것을 다 갔지만 그의 영혼을 잊어버린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좋은 직장을 통해 많은 돈을 벌지만 그 여러분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면 그 돈과 그 명예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대학의 졸업장이 여러분이 죽고 나서 주님을 봤을 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걸 꾸며내는 게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롯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 그는 구원을 체험했습니다 제가 오늘 밤에 확실한 것은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세상에 있는 한 사람 롯 같은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롯 같은 사람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딱딱하고 그들이 자고 있는 과정에서 주님은 깨우실 것이고 제가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 맞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제 큰 딸은 주님하고 먼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18살, 19살이었습니다 집을 떠났습니다 하나님한테도 떠났습니다 2년 동안 고난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스피커처럼 그의 마음이 딱딱해졌습니다 아무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그 선포하는 말씀이 얼마나 힘들지 압니까? 가정의 여러분의 큰 딸이 주님을 믿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집을 떠났는데 어디에 있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또 그의 삶에 새로운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를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눈물을 흘렸는데 눈물이 떨어질 때까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주일마다 교회에 가면서 차 안에서 교회에서 저 집을 가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도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저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마다 강단에서 선포했지만 제 마음은 제 딸을 위해서 저는 중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셨고 너의 딸에 대해서 포기하지 말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루 밤에 주님은 제가 주님을 예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화요일마다 저에게서 화요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성도님이 한 분의 카드에 이렇게 적어서 오늘 밤 목사님의 따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교인들이 제 딸을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우리 딸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가 올라가는 것이 내려가는 것이었고 내려갈 시간이 올라가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수단을 다해서 다 해봤습니다 돈도 써봤고요 그에게 화를 내며 소리도 질렀습니다 그의 모든 문제를 제가 저절하기도 했습니다 아무것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런 삶을 살면서 또 아기를 갖게 됩니다 저는 그걸 제가 죽을 줄 알았어요 그날 화요일 기도 모임에 우리 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 없는 기도의 모임이었습니다 제가 제 딸을 안 본 지 벌써 4개월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고 믿으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고난과 어려움을 믿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선포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중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날 밤에 집에 돌아와서 우리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끝났구나 우리 아내가 뭐가 끝났죠? 크리시가 이제 집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크리시가 집으로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만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하신 것처럼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그 다음날 제가 화장실에서 면도하고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화장실의 문을 열면서 당신이 못 믿을 거야 딸이 집에 들어왔어 4개월 동안 보지 못했던 제 딸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보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밑으로 내려가서 부엌 앞에서 제 딸이 바닥에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제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를 일으켜서 아빠, 내가 아빠에게 한마디 한번 하고 싶어 미안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엄마, 아빠에게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잘못된 선택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제가 잘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한 가지만 저에게 말씀해 주시죠 누가 나를 위해서 어젯밤에 기도했지 않았습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어젯밤에 기도했습니까 왜 그걸 묻고 있느냐 왜냐하면 어젯밤에 하나님이 날 깨워주시고 그 밤에 나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제가 제 삶을 그냥 버리기로 결정했지만 제가 이 엣지에서 떨어지기 전에 주님은 저를 막으셨습니다 나에게 화를 내시면서 소리를 지는 모습보다 주님은 나를 안아주셨습니다 아빠, 누가 나를 위해서 어젯밤에 기도했습니까 여러분께서 오늘 밤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오늘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지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힘든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오늘 밤에 우리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제 딸은 시카고의 목회자의 사모가 됐습니다 우리 아내처럼 우리 딸도 성가대를 주의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하나님의 주신 은사를 통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의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천사가 너희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기 전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얘기한 것처럼 너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제가 오늘 밤에 설교하면서 제 마음 속에 한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참 힘든 문제입니다 그는 성폭행을 그가 열두 살 때 당했습니다 지금 20대 중반입니다 그는 또 감옥을 들어갔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를 위해서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기독교 상담과 많은 프로그램에 놓았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 뉴욕의 도시 골목골목마다 다니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오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와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그에게 복음을 전한 적도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마무리하실 때가 온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 여인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얘기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여인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제가 언젠간 우리 교회에서 그가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그 여인을 안다면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목사님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힘든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을 감으십시오 오늘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한 영혼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열 명이 아니라 한 명입니다 한 영혼입니다 여러분께서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그 영혼을 오늘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오늘 성경에 로스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친척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기적을 오늘 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미국에 있든지 세상 저 반대쪽에 있든지 오늘 우리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게 중부 기도자의 모습입니다 한 손으로 주님을 만나며 다른 한 손으로는 다른 영혼을 만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그들을 만날 것이고 오늘 아브라함이 언덕 위에서 하나님과 함께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 이 밤에 한 영혼 그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에게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늘 좋은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싶다면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으로 나오십시오 발리 나오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밤은 여러분 다른 그 영혼을 위해서 오늘 서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친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 형제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두 가지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우리는 주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은 벌써 주님이 우리를 통해 크게 강대하게 역사하실 것을 찬양하길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두 손을 주님께 높이 들기를 원합니다 입술을 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함께 기도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공유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불쌍히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구원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하길 바랍니다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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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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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고통받는 사람들 주님의 머리로 방문하는 저분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하나님을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 영혼을 낼 수 있기도 내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옮아하지 않을 것을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나가며 원합니다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하신 줄에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남편들 우리의 아내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형제 자녀들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이웃들 하나님 우리의 직장 동료들 우리의 학생들, 우리의 학생들을 기억하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너는 우리에게 나를 영향하게 잡히고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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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오늘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는 불가능한 일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우리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님이 그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의 이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들을 깨워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돌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선포할 것입니다 내 손님의 주 손을 들고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찬양합니다 능력이 하나는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여 사냥 사냥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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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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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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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자로 설 때에 우리의 가족이 변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자로 설 때에 이 민족이 변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자로 설 때에 내가 사랑한 사람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일평생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드리며 일평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심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찬양하는 사람으로 일평생 예배자로 서길 원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 민족 위에 흩어져서 복음을 선포하는 모든 성교수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특별히 이 민족의 젊은이 위에 지금부터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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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